트로트 신동에서 어엿한 성인 가수가 되어들어온 양산의 아들 양지연의 녹슬은 귀찾기 휴전선 달빛 안에 넋을 흐른 귀찾기 휴전선 달빛에서 빛이 찐까 말 좀 하려는가 천에 타오 천에 타오 고양이는 서러움을 넋을 흔들게 자기라 천에 타오 고양이 대공과 한강을 서해서만 대공과 한강을 서해서만 천에 타오 천에 타오 고양이는 서러움을 넋을 흔들게 자기라 천에 타오 천에 타오 고양이는 서러움을 넋을 흔들게 자기라 천에 타오 고양이 천에 타오 고양이 천에 타오 고양이 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얼굴을 지켰네 내가 너는 거기서 나와 거니고 나가 하는데 잘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힘든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오래 죽은 연신대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에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목도 모아도 아파도 놓여와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왜 꿈을 지켰네 그리고 그리고 나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 소리 질러 다 써먹으세요 모든 남자 심판은 술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의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목도 모아도 아파도 너야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를 믿었었는데 나를 믿었었는데 말투는 지켰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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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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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금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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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